강추위가 왔고 이렇게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 서울역에는 여전히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동사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응급 잠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노력도 필사적입니다.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가 따라가겠습니다. 영하의 날씨에도 노숙자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. 추운데 어떻게 여기 계셔도 돼요? 노숙인들은 단체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. 하지만 이대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꾸준히 관찰과 함께 설득이 필요합니다. 좀 줄어들지 않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응급 잠자료와 합행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겨울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의차카메라 송우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